전기의 대위기 저건 악마의 꽃! 대마왕이 벌써 부활을 해버린 건가?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녀석들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서둘러야겠군 그래, 내가 되었다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일 시간이다 그렇게는 안 될걸? 이 목소리는! 혼세마왕 내 충직한 부하였던 네가 제 발로 걸어들어왔구나 그래, 한때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던 때가 있었지 그러나 난 다시 태어났고 과거의 실수를 청산하기 위해 왔다 건방진 녀석! 말조심하지 못해! 대마왕! 내 검을 받으라! 다시! 마계의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주마! 한참! 이제는 타락마왕이다! 대마왕님! 녀석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업을 위하여 서두르셔야 하지 않습니까? 혼세는 만만한 녀석이 아니다 당해낼 수 있겠느니? 물론입니다! 어서 처리하고 대마왕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알았다! 널 믿어보도록 하시! 무슨 꿍꿍이냐, 대마왕! 비켜서라, 아차! 그럴 수는 없지, 혼세마왕! 널 그냥 둘 수는 없다! 질투마여, 타명마왕! 다시 악마일꽃의 속도를 올리도록 한다! 목적지는 어디로 정할까요, 대마왕님? 하하하하하하! 우리는 천개로 간다! 뭐? 천개로 간다고? 그래! 세상을 소나기에 넣으려면 가장 먼저 쳐야 할 것이지! 웃기지 마라!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? 헉! 헉! 혼세! 너에겐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! 질퉁! 하악! 으악! 으악! 그럼 다녀오겠습니다, 대마왕님 응 하하하하하하 대마왕! 미안하지만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, 혼세 전개가 내 손바닥에 넘어오는 동안 무력함에 절망하고 있걸 내 희녀석! 날 쓰러뜨리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갔나, 혼세마왕!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된 이상 너와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군 그래,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, 혼세마왕! 느려 터졌구나, 아차 그런 속도로는 날 잡지 못한다 흥, 민만 살아서는 큰소리 지도만큼 대단하지도 않구나, 혼세마왕! 그래, 단숨에 널 제압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그러나 승부의 결과는 변함없다 넌 날 당해낼 수 없어! 여전히 자신만만하구나 하늘 아래 오직 너만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난 오래전부터 그런 네 녀석이 정말 싫었다, 천세태자! 천세태자? 네 녀석,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가? 그렇다! 아주 오래전부터 네 녀석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아차의 기억이 이 안에 있다! 너의 정신이 완전히 마귀마 마법에 참식당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째서 대마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냐? 나 역시 마귀마 마법에 오랫동안 지배당해 왔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 있어! 떠올려라, 하차! 넌 악당이 아니야! 염라대왕의 아들이며 지옥의 군단장이었다! 입타물어라! 넌 알지 못하겠지, 천세태자! 아버지는 아들인 나보다 제자인 널 더욱 아끼셨다! 천세태자, 이제부턴 네가 천황보검의 주인이다 왜 저런 안 됩니까, 아버지? 그게 무슨 말이냐, 아차! 천황보검 말입니다! 네 녀석,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천세태자와 넌 다르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? 아버지야말로 왜 아들인 절 인정하지 않고? 천세태자만! 난 그걸 참을 수 없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바로 너 때문에! 허리석은 녀석! 염라대왕은 아들이 널 더욱 아꼈기 때문에 엄격했을 뿐이야! 아니, 넌 이해할 수 없어!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나약했던 내가 아니야 에마왕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네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구력적인 나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! 넌 대마왕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! 이용당해도 상관없다! 네 녀석을 박살내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! 대지에 묻혀있는 괴력의 파편들아! 내 명을 받들어! 적을 산산조각 내라! 바위! 아아악! 역시 말로 설득되지는 않는 건가? 구하라! 다시 태어난 내 힘을 받아보아라! 가다! 과연 이것도 피해낼 수 있을까? 저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군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오! 적의 심장을 털어붓게 하라! 포름핑! 진짜란! 이거다! 일어나라 혼세마왕! 너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마귀의 힘까지 빌렸단 말이다! 채! 마귀마 마법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? 날 상대했던 선호공의 심장을 이제 알겠군 하지만 시간이 없어! 최대한 빨리 아차를 쓰러뜨리고 대마왕의 뒤를 쫓아야 해! 간다!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한자 마법의 기운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대체 인간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? 이 거대한 힘에서 풍기는 느낌은 무척 사악합니다 아마도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옥황상 재패야 대마왕의 완전한 부활인가? 큰일이로군요 그 말의 의미는 선호공 일행이 전설의 전자탄을 모두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선호공이 무사한지 걱정되는군요 그리고 샤오 공주님도 샤오... 선호공... 아니 이럴 수가! 왜 그러십니까 상재패야! 지금 아이들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대마왕의 사악한 기운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말입니까? 뭐지?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건... 악마의 군! 대마왕님,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온 세상을 내 손안에 넣으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장소이지 저곳이 옥황상 재가 있는 곳이다 해골병사들이여 내려가서 적들을 접수하라 저곳으로 돌아왔다 이 녀석들!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? 그렇다 그렇다 이 앞으론 그 누구도 두려워낼 수 없다 이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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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 그게 혼줄이 난 걸로는 모자란 나포구나! 역시 염나대왕이군 날 화나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지난번에 복수를 해주마!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! 의림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혼돈로 피해 혼돈로 피해 혼돈로 피해 혼돈로 피해 혼돈로 피해 혼돈로 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